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 이거 좀 늦었어? 야 뭐하노? 뭐야 얘? 얘 뭐하노? 뭔데 임마? 모자르나? 마이 아프다 이형 피다 캡슐님 한개 펜클 고맙습니다 교수님의 목표에 대한 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, 정확한가요? 시작해볼까요? 알겠습니까? 교수님이 너희들이 돈이 아니라, 내가. 그래서 살아가세요. 이 인매이 트랜스퍼의 계좌로, 벌링브로크가 새로운 연락을 기다려야 합니다. 한 분이 트랜스포을 통해서, 그곳에 도착하지 않는다. 두 분은 우리의 학교에서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인매이. 하! 대박! 와! 와 그럼 감옥 감옥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간수랑 죄수인척 하는거지 와 그 알브렐드가 그거고 뭐가 파일럿 내가 파일럿 어 오케이 뛰어내리라고? 낙하산 와 헐 어 잠깐만 우리 몫이 왜 저래 15%? 잠깐만요 아 아냐아냐 내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해줘 드래요 걱정 우리 목을 못봐봐 뭐 아 이 자식들이 알았어 내가 내가 조정해주겠어 직업도 아니 뭐냐 역할도 형이 다 정해줘야돼 이거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어 아 이게 다들 능력치가 보여 일단 사무 무기가 은신이 좀 쓰레기네 흐흐흐흫 흐흐흫 쓰레기 아냐 그러면 파일럿 하고싶은 사람 하아이 일단 죄수는 나야 죄수는 나야 파일럿 제가 가겠습니다 오케이 파일럿을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 아 수정 오케이 어 자 파일럿 가고 그 다음에 욱이가 욱이 뭐하고싶어 교도관 파괴요원 할게 파괴요원 좋아 은신이 낮으니까 오케이 파괴신이 되어라 가자 가자 자 계획이 예정된 죄수 잠깐만 목을 나눠야지요 아 있어보세요 아 살짝 넘어갈라 하지마이소 아 조용해보세요 아 보고있습니다 지금 이것 좀 있습니다 자 목부터 바꾸고 알았어요 자 죄수 호송버스를 획득하십시오 교도소 안에 주차하십시오 레시코브스키를 데려와 그러니까 죄수 호송버스를 획득하고 교도소 안에 주차해서 레시코브스키를 데려와야되는거지 자 누즈구역을 정리하고 벨럼 아까 우리가 세빈 그 비행기 벨럼에 타고 헤비넷을 재적결해갖고 버저드에 타갖고 우린 탈출하는거지 오케이 레츠고 자 알았어 목 나누자 자 우기가 어 잠깐만 내걸 먼저 빼야되는구나 내꺼 그래 내꺼 내가 35 갖고 갈게 잠깐만요 그럼 니가 20 자 20 자 20 여기서 가위바위바해 한명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가위바위밍 개빈 구멍먹이가 노래를 한 다람쥐가 춤을 춥니다 람쥐가 춤을 춥니다 람쥐가 춤을 춥니다 람쥐가 춤을 춥니다 람쥐가 흐흐흐흫 사무장 빼고 어깨 사무장돼 형님 저기요 야 야 나이순으로 하자 나이순으로 아이 그렇지해 아이 왜그레 사무장 알벨도 둘이 동갑하냐 그럼 됐네 됐네 나이준 됐네 나이준 됐네 가자 가니까 누군데 여러분 준비하시고 여러분 습격 리더가 쓴 준비비용이 4만 달러에요? 내가 쓴 돈이 4만 달러야 그럼 우기형 5% 빼고 형이 가져갑시다 아닙니다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준비하세요 빨리 그냥 좋아요 갑시다 나 재수야 나 재수야 오 교도관 우기가 폭파요원 알벨더가 파일럿 야 이거 개멋있다 이거 와 도둑들도 아니고 좋아 재수연기 스탄 가난새끼 니가 했어 안했어 어 잠깐만 나 차를 엘레지로 했어 쓰레기차 아냐 상관없어 나랑 다른사람차서 사면되니깐 사면 알러지 생기는거 자 이거 성공하면 17만5천원 1,700만원이야 잠깐 나는 지금 헬멧을 써야되 야 운전 내가 할게 그러면 이거 통화 나누죠 어 어 그럼 어떻게 나 개인 나 개인 나 개인 둘이 통화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들 성공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6km다 형이랑 나랑 같은데 맞나 어 너가 교도관이고 어 지금 어 맞아맞아 아니 같을 수 밖에 없지 불담어 자 외곽팀이 자기를 해내면 너희는 예정된 버스 대신에 들어갈거고 아무것도 바뀐걸 모를거야 경사로 주위를 끌면 이작주는 물거품이 되니깐 은밀히 움직이 맞았지 이거 또 들키면 안 되 이제 가이쉉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이거 GTL 이렇게 열정적으로는 사실 진짜 오랜만인것 같다 아 GTL 잘 만들었어 이런거에 동료아집이 시바새끼가 진짜 아줌마 아줌마 집에 와서 밥이나 드세요 락스타 진짜 잘만들었다 애초에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1년을 기다리게 했어 기다릴만 했다 인정한다 락스타 잘했다 PC파 나오면 또 다른게 나오려나 아 왠지 왠지 습격 일주일정도 하다가 습격 다 깨면은 지퇴기 진짜 그만 할 것 같아 PC파 가 나오면 할거 같아 보자 어디서 마인크래프트 할까? 크컥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ado 학생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여러분 사랑해요 아 근데 진짜 마인크래프트가 유튜브하기엔 좋은거 같아 솔깃하지? 진짜 마크할까 생각중에 나도 초등학생분들이 좋아해주는게 이게 팬심이 대단하더라고 쩔어 막 선물보내는거 보면 초등학생들이 보약도 보내준다니까 초등학생분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냐? 할만하지 아 이 아줌마 뭐야 이거 아하이 자 바로 앞에 있죠 경찰에 눈에 띄지 않게 자 저기있네 바로 앞에 죄수 호송버스 이거 우리가 아까 세빈거니까 아 우리가 아까 세빈거구나 어 우리가 아까 세빈거구나 형은 뒤에 타고 내가 운전을 해야지 어 내가 이제 죄수인척 해야지 어허허허허허 오케이 에헤이헤이헤이 해구나나 해이헤이 내가 먼저 타야되는구나 너가 운전을 하고 내가 뒤에 타야지 타세요 죄수 여러분 네에에에에 저 교도소에 이거 콩밥 나오나야? 아 콩밥 나와요 요즘 카레도 준답니다 개좋다 고기반찬 아니면 밥 못먹는데야 아 고기반찬 하루에 하나씩 나와요 개좋다 오케이 버스 구했어 좋아 버스를 몰고 블링브로크로가 블링브로크가 교도소 이름이지 그죠 그죠 천천히 안전운전 안 운 교수 호송버스 되게 안락하다 와 개떨린다 개떨린다 진짜 우리 30인 gta 컨텐츠 할 때마다 막 별치랄 다 하면서 교도소 들어가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버스 타고 교도소 들어가네 정문으로 교도소 들어간다 교도소 안 진짜 궁금했는데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거 이스케이프 플랜 그런 미스터 안걸리겠지 안걸리겠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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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블링브로크에 거의 나왔어 엉뚱한 짓만 안하면 놈들이 들어 보내줄거야 출입허가 있으니까 우리 출입허가 있대 빅 학생입니다 와 그냥 들어 보내주네 와씨 개쩐다 개쩐다 오우 야 뒤에서 보니깐 교도관 같아 어 정성 겸손한 자세로 덧선으로 바꿔쓴다 아 예 어 온다 온다 왜 왜 누가 누가 어 어 뭐야 어 야 쟤네 지금 비행기 세입었네 우리팀 알매도 지금 비행기 세입었다 아 아이 저 재수야야 안녕하세야 흐흐흫 신입이야 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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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우리 파일럿이 위기야 알벨도가 아 벨도 괜찮나 어 재택이 세입었네 뒤에 지금 추적하고 있대 그건 상관없어 우리 랄이니까 우린 여기에만 집중하면 돼 됐다 됐다 어 레시 커브 스케이크에 가래 저 여기 동인지 들어 보내줄 나야 하하하하 하이 너무하네 자 교도소를 지나 레시 커브 스케이크에 가세요 에이 쳐다보지 마세요 빨리 가 자 나 지금 레시 커브 스케이한테 비행기 가는거지 너 지금 따라오고 있냐 아 지금 너가 나를 얽매이는 척하는거구나 우리 그러면 포바플레이 하는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방금 쏠댔잖아 아 하지마 하지마 장난치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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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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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장난치는거야 뭐야 야 들켰어 들켰어 뭔데 들켜 야 뭐야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올라가 야야 어떻게해 야 뭐야 이거 암고 돼야 되는거 아니야 암고 아니야 아니야 뭐야 왜 뭐야 갑자기 아 이거 원래 이벤트인가봐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이벤트야 이벤트야 야 이거 개빡세다 이거 우리가 맨날 컨텐츠로 했던 교도소에서 살아남을 끼잖아 어? 이 정도면 돼 괜찮아 이 정도면 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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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할수있지 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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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소빠비지 1년동안 우리가 한게 있는데 갑시다 갑시다 어? 레시코브스키를 데려오래 저기 밑에 있는데 야 너무 많은데? 저기 어 저기 저기 달린다 달리고 있다 와 이거 너무 빡센데 와 대박 이거 야 누즈가 우리한테 오고 있대 와 이거 미쳤다 지금 진태양란이다 아 이거 sacrific다 이러다 내려가야되 오오오오오오 어 상호야 앗 오오究일 뻔했어 죽을 뻔했어 아 ai 잠시만 독디말라 독디말라 아아 야 잠깐만 스냅먹고 스냅먹고 와아 대박이다 진짜 락스타 저기있다 밑에있다 밑에있다 죽였어? 내려가도 될까? 아 저기 계단있다 계단있다 내려가자 저쪽 반대편으로 컴플레이트 컴플레이트 어 내려감 내려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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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야야 이 자식이야 이거? 자식으로 와 일로와 총 다져 우리 프로인데 프로 아니래 아 뭐 혼자 뭐 이렇게 먹은거야 간디 간디 간디형 사이코네 확실히 야 우리보다 제가 더 사이코인거 같애 가자 오 개많아 와이 저 개많아 형 얘네 방탄복 입고있어 하하하하 아 이 미친 와 미션봐 와 와 이거 반자동 아니었으면 큰일날 뻔했다 와 야 이게 영화냐 게임이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아 자 청소하고 청소하고 그니까 다 죽여버리는거지 오케 캠모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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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오케오케 컴플레이트 컴플레이트 따라오고있나 저친구? 간디 따라오고있나? 야 간디챙겨야돼 간디 어 일어나지마아 야 빨리와 석천이형 뭐야 형 빨리와 아 혼자 영화찍지 말고 빨리와 뭐해 아아 가자 여기다 우리 먼저 가자 와 별 다섯개야 지금 그쪽으로 가면 안돼 여기 정리하라는데 여기 어 여기 다 정리하래 다 죽여야되네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뭐야 쟤 뭐야 왜 안와 간디 원래 저기있나봐 야 일로 형 그쪽으로 야 누가 귓속말로 너무 오버하시는거 아니냐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방송이렇게 하거든요 아 원래 방송스타일이 그래서 보기좀 그러시면 어어어 죄송합니다 어이 잠깐만요 오케오케 컴플레이트 컴플레이트 그쪽 헬프해드림 어 여기 너무 많아 바로 앞에 오오 나 집중사격 집중사격 어 간다 간다 가고있어 가고있어 와 이거 방탐구 다쓰겠는데 어 밑에둘 밑에둘 오케이 한명 잡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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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총알없어 총알없어 셋 남았다 셋 남았다 아무것도 안하는 새끼가 뭐 우리보고 그래 왜 우와 성공하냐 뭐야 아 알벨도 아아 파일럿 아아 하 하 하 수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아해 좋아해 오케 오케 오케이 그래 이제 그만 보자 우리 제발 알벨도가 성공하기에 우리는 알아서 성공할테니까 자 갑시다 가자! 아 총살길 잘했다 속이 시원하네 어 왼쪽 쟤가 자꾸 갑시네 자 방탄무 하나 있고 상호자 아직 괜찮지 방탄무 몇개 썼어 오 양호하네 난 지금 3개 썼는데 자 앞으로 전진 전진 10보 전진! 전군! 1보 약진 앞으로! 간단하네 간단해 개아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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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한테 스나이퍼만 있었다면 스나이퍼 살걸 그랬나 오케이 클리어 와 방탄복 되게 질기다 그럼 아까처럼 위쪽으로 이동 뭐 뭐 뭐 다쳐먹어 그래 다쳐먹어 대기새끼야 쩌거먹어 안먹어 안먹어 안빼서먹어 안빼서먹어 그래 아까 여기지 내가 아까 여기서 계속 말로 욕 처먹었지 나 뒤껏 쩐다 진짜 뒤껏 인정하시자 야 자 이제 사격 쏨지 죽인다 아 저 밑에 있는데 어 어 어 혹시 모르니까 방탄 한번 먹어주고 어 위에 비행기 소리 어 어 어 벨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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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도 화이팅 저러다가 툭하고 떨어지는거 아냐 꽝하고 떨어지면 개대박인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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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반대로 대박이란거지 다른 의미로 윤키 윤키 여기 컴플리트가 난간 아 빡치네 아 방탄복 개많이 입네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별다섯개 버티기하는거보다 확실히 수월하다 마지막 마지막 방탄복 어 벌써? 야 절약정신이네 임마 어 나 마지막 방속 뚫린다 어 안된다 안된다 내가 대신 말해줄게 어딨어 어딨어 저거 어딨어 밑에 밑에 바로 여기 밑에 어 그쪽 그쪽 전마한테 다 뚫림 전마 뭐야 아다폭격이야? 왜 다 뚫려 어딨지? 어 그건 그래 어 여깄다 오케이 다 죽음 다 죽음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됐다 또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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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죽어 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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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진짜 쉬운게 아니였어 야 너 일단 일단 너 일단 가만히있어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너 일단 가만히있어 어? 어? 뒤에서 엄호함 뒤에서 엄호함 일단 엄호해 엄호해 상호야 내가 이거 쪽지 줄테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한테 좀 갖다줘 알겠지 형 나 걱정하지 말고 넌 살아남아야돼 형 저기야 어딨어 저기 어딨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으악 일로와봐 어 있다 어 왜왜왜왜 형 저 하늘에 별을 봐 저 하늘에 별이 왜 가르치거야 우린 빛내지고 있어 우린 살 수 있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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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발 뜯자 형기요 왜왜왜왜왜 저 왜 아 우리 지금 계속 지금 내가 맞춘 전투기만 해도 한 열대된다 야 지금 우리 아 우리가 끝내야되는거야 여기 빨리 빨리 나와서 아니 우리 지금 겁나 힘들어어 저희 지금 젠틱이 몇대나 부트려도 돼 야 미칠거같애 지금 야 야 나 봐봐 나 지금 화면보이니 나 지금 등드름 등드름 터진거만 해도 지금 북두칠성이야 미친놈들아 저 저 화면 못봐요 지금 젠틱이 나돌리느라고 지금 나 지금 락온만 몇번하니 야 미안하다 미안한데 나 지금 나 지금 등으로 인터스텔라 찍으니까 조용히 있어 나 얘 데리고 가면 끝나 빨리 어디서 빨리 어디서 빨리 어디서 일로 어디서 일로 어디서 다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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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다이소 아저씨 아저요 아 어디가는데 아저 아저요 아 혼자 또 액션영화 찍네 나 빨리 내가 운전할게 내가 운전할게 내가 운전할게 상호 나만 믿어 뭐야 왜이래 저기요 문 열어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니 이거 걸어서 나가야되는거야 우리 차 타고왔잖아 아까 타고온거 아니 미쳤다 이거 저기있다 건너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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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걸어서 나간다는거 다체가 말이안돼 건너편 어떻게가요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이거 그냥 뚜벅이로 나가야되나 아 여기 구역 정리했으니까 그냥 뚜벅이로 나가는거 아냐 아니 혹시 모르니까 차한번 갖고가보자 아 얘 겁나더라 mpc 아 쏘고싶어 아 안돼 안돼 쟤 뒤지면 끝나는겨 아 여기 아니네 야야야 사모장 어디야 아 오고있네 얘 데리고오는뒤 아 이거 아 이쪽이 맞다 이쪽 맞다 여기서 선포하면 돼 오케이 점프부탕 3개 어허 어허 여기서 점프 납법 좋군요 야 사모장 일단 너 저 타봐 내가 업무해줄게 형 쟤 안와 어? 쟤 안와 아 뭐 왜 못 건너와 아니 왜 어딨는데 건너온다 건너온다 어디 건너온다 건너온다 일로왈로왈로왈로 어딨어 어딨어 야 어때 개꺼우면 던져봐 그래야될거같애 육포라도 육포라도 아 왜 건너오지 못 아아 나 진짜 개빡치네 진짜 내려가네 내려가네 아아 진짜 오케이 야 이거 타면 오지 않을까 타요 형 타요 먼저 타요 어 타볼게 타볼게 아니 아니 설마 왜 아니 안타져? 아니 설마 Fiqu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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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려봐이 개새 아우 걸어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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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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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아임 백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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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자 야 잠깐만 별 다섯개 별 다섯개 이대로 별 다섯개 떼라고 하진 않겠지? 레시코브스키 별 다섯개 떼라고 하진 않겠지? 와 진짜 그럼 개 핵 에바다 개 핵 에바 우리 비행기 개 어디갔어 아니 왜 안와 똘구같은 새끼 똘구 진짜 아 이 똘구 진짜 아 이 똘구 진짜 아 이 똘구야 아아 아아 제발 제발 넘어지지말고 아아 안걸릴거같아 제발 제발 탔냐 탔냐 아니 옆에 타면 안돼 옆에 이거 문짝둑같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야 밸런까지 야야 밸런까지 비행기 비행기 애들한테 전화해 빨리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랑 이제 합동작전이야 비행기 형 뭐해 어어 잠깐만 상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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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뭐해 형 뭐해 전화하라니까 전화하라니까 전화했는데 내가 호스트가 아니야 아 너가 호스트가 아니야? 야 문 닫어 상호야 문 닫어 아 미션 너무 어려운거 아닙니까 락스타 사장님 아 미친거 아니야 나 지금 한손으로 운전하고 한손으로 전화 걸고 있어 아 이거 진짜 우리가 gta 1년 6개월 했지만 이거 해도해도 너무 야 도와줘 도와줘 저 갈게요 갈게요 어떻게 어디서 만난 내 핑 찍었어 어 알았어 알았어 내 헬기 부셔줄게 빨리 헬프 헬프 어 어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